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내일 아침 기온 15도에서 16도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로 거센 가운데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내림새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부터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부터는 안전사고에 유의해하시기 바랍니다.